아, 이럴수가. 시나리오, 청은에서. 이 정도가 이제 140억이잖아. 150억이고. 여기에 150억. 한 20억정도 안에 들어가면 되는거 아닌가 에디 21% 하지만 마력 30%가 뜨면은 난리나는거지 아 나 이거 하고싶지 않았는데 갑자기 구미가 당기네 트라이 부전 10억 20억 3만원? 5세트정도 밖에 안되네 5세트는 잘 안나오는데 요러면 120억 21% 띄우는거는 하다보면 되는거같아 30% 뜨면 어떡하냐 30% 아 이게 나올거 같냐 30% 뜨면 어떡하죠 아 021% 아 아쉬워 아쉬웠어 아 힘세절이야 마력만 안나오고 마력 30%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 아 이럴수가 3세석이 1세석이요 3세석이 3세석이라 3세석이 내가 끼고 있던 보조보다 좋긴 한데 사냥을 해야 되니까 뭐가 있을까 보조무기가 싸다 광 광이 222 그냥 보조무기를 검색해보면 되겠구나 야씨 저거 얼마나 주고바냐 40, 39에 12, 9, 12 야씨 어유 얼추 느낌이네 그지 도공 5% 차 250 200, 250인거 같구 250 올려놔 깔끔해 올려놔 야 트라이 대성공 100 이건 한번 도전해보려고 그랬더니만 이건 뭐 100억을 벌어버렸네 아주 좋고 못해도 그래도 한 200억 200억 정도는 팔릴 것 같은데 뿌듯하구만 원래 매일 cob 이렇게 소소하게 돈을 한번 벌어붓습니다 이렇게 소소하게 돈을 한번 벌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